하이! 서 있는 포즈가 사람 같아요 저희 행운이 막내요 하루 종일 서 있다고 봐도 가은이 아닐 정도로 신기했죠 잠깐 이겠지 이랬는데 목줄이 있어도 좋은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줄을 빼도 잘 서 있습니다 행운아 이리 와봐 오! 행운이 잘 쓰죠? 오! 애기들이 처음에 걸음마 배우듯이 처음에는 조금 조금씩 하더니 점점 갈수록 시간도 길어지고 다른 애들은 저렇게 오랫동안 못 서있잖아 일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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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못 쓰고 마요 근육 차이도 나고 아예 못 쓰고 마요 아예 못 쓰고 마요 근육 차이도 나고 하하하 서 있는 시간이 장시간이에요 척추 이런 데 무리가 갈까봐 척추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요 굉장히 탁탁해서 사냥개 보는 것 같아요 멋지다 이런 정도 근육은 보통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하는데 아예 안에서 뛰고 노세요 여기 안에서 뛰고 노세요 맨바닥에서 뛰게 되면 충격이 좀 심하다고 해서 쿠션 좀 있는 데서 뛰고 놀아라고 엄마랑 아빠랑 오래오래 살자 많이 귀여운 바다 형부님